사람들은 젊게 살길 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아를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노아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일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화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덕,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한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아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걸리버 여행기 보셨잖아요. 걸리버 여행기 보면 소인국, 대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나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스트럴드 브러그 종족이 있어요. 기억이 왜 안 나요? 이게 가장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야후나 말처럼 생긴 이런 종족이 있고 스트럴드 브러그 종족인데 이 종족들은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에요. 그런데 대신 노아는 진행이 돼요. 나이 들면서 청력, 시력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죽지는 않으니까 점점 산송장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물어본 결과와 아프지 않고 젊은 몸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 죽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겪게 될 병, 고통 같은 노아의 과정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바로 이런 노아를 최대한 늦출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잖아요. 대부분 사이비 종교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데 과학자라는 게 다른 거고요. 게다가 하버드대에서 노아를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쓴 노아의 종말입니다. 아니, 노아를 연구하는 일종의 과학자가 이런 걸 썼다는 거 하면 믿을 만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책 구성을 좀 설명드리자면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노아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론과 관련 실험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적 성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고요. 2장은 이런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노아를 예방하기에 좋은 현실적인 생활습관부터 앞으로 개발될 기술들까지 다양하게 직접적인 노아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책에서는요. 노아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3장은 그렇게 된다면 평균 수명이 120에서 150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구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 쓰긴 그렇지만 지구의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환경이나 일자리 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생각해보자. 이런 장이 3장입니다. 신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인간이 100년 전쯤에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0년 만에 80세가 넘었으니까 이 100년 만에 두 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50년 만에 150살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120에서 150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를 늦추는 것까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돌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노아는 그냥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서 노아의 결과에 대한 치료만 했지 노아 자체를 없앨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아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는 타고난 유전자와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익히게 되는 그런 후성 유전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고난 유전자는 보통은 이것 때문에 노아가 진행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균과는 다르게 10에서 25% 수준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성 유전자가 중요한데요. 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노아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를 복원하게 도와주고요. 컨트롤하는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노아가 치료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싱크레오 교수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작용이 있는 서투인이라는 거예요. 서투인은 우리 몸의 번식과 DNA 수선을 제어하는데 이 서투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번식 대신에 DNA 수선에 집중하면서 당뇨병, 알츠하이머나 심장병, 암과 같은 질병과 맞서 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활력을 높이기까지예요. 쉽게 말하면 노아는 DNA 정보가 손상되는 것인데 서투인이 손상된 DNA 정보를 다시 복원하게 도와주면서 노아를 예방하게 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책에서는 사람의 나이는 7세에서 10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세포가 한 10년 정도면 다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한 10살, 10살, 10살이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주 긍정적인 책이네요. 그거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아를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되돌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과 일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노아를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활성이 줄어드는 서투인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투인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간헐적 단식 그리고 격렬한 운동, 저단백질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고온과 저온에 노출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방법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하려면 굉장히 얼음물 같은데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특히 적게 먹기 혹은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장수의 비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한테 알려진 그런 방법론들이 왜 과학적인지 과학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가능한 적게 먹는 저단백질 식단도 그렇고요. 운동을 해도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이 격렬하게 운동을 해야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몸도 춥게 만들어서 덜 덜 덜 떨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서투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몸에 가벼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노화 방지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 우리 몸에 자극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서투인이 활성화돼서 결국 노화를 막는 아니면 노화를 진행을 역행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된다는 건데 제가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좀 쉽게 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게 방송을 생방송으로 한다는 건 진짜 스트레스가 심한 일인 거잖아요. 그거가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는 받고 계신 걸로 그래도 약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방법들이잖아요. 극단적 추위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약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약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싱클레오 교수가 직접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노화 방지 생활 습관에 자신이 먹는 양을 소개놓았거든요. 그게 NMN이라고요. 이게 NMN입니다. 이거나 레스베라트롤, 메트포르민 같은 약들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직은? 제가 이걸 사려고 특히 NMN 이 발음이 어려워서 이걸 사려고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없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중에서 파는 약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약물 중독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처방전 없어서 살 수 있는 약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걸 찾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영양제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해서 이 책을 보고 사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먹으려니까. 약간 비타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노화방지라는 게 정말 눈으로 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기분은 약간 젊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먹다 말았는데요. 이게 사실 정말 눈으로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약효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달리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약들이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교수가 제가 직접 먹는 약이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까 봐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두에 노화를 되돌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현재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은 있긴 있는데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규명하고 최소화시키면 되는 기술들이니까 10년 안에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뭐가 있냐면 세포를 젊은 후성 유전체로 되돌리는 재프로그래밍 기술이 현재 실험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의 DNA를 막 이렇게 재조합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DNA를 조작하는 건 아니고 충격을 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작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실제로 실험 단계에서 주의 시신경을 다시 젊게 되돌리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벤자민이 점점 젊어지잖아요. 거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요. 40대, 50대가 돼서 재프로그래밍 치료를 받으면 몸이 점점 젊어져서 20대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벤자민은 여기서 더 어려워져서 아기가 되고 이래서 문제지만 치료를 멈추면 몸은 다시 40대를 향해 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걸 반복하면 20대에서 40대의 몸으로 80세, 90세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티노아는 몸 안에도 작용하지만 몸 밖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80세인데도 겉으로 보기엔 30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세상이 공평하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돈 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젊어지고 어떤 사람은 노아가 되고 늙어가고 이런 세상이 꼭 행복할 것 같지만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인타임이라고 시간으로 이거를 사는 건데 거기는 25살인가? 딱 멈춰요. 외모가.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외모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서 이걸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하니까 그 죽음이 노아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인한 거니까 불공평한 세상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너무 유교적인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상강 오류니까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아주 복잡한 세상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3장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당장에 지구의 용량 초과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 정치 문제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낙관론자인 싱크레오 교수거든요.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싱크레오 교수의 연구는 인간에게 바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문제뿐 아니라 유리적인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막상 본격적인 시행이 된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사일에 인류의 발전 방향을 보면 수명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 부작용 없이 작용한다고만 한다면 당장 적용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종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서 할 수 있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조만간 곧 보게 될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데요. 기술과 과학의 진보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읽을 때 물론 과학자의 시각에서 또 노아를 연구하는 학자니까 꿈에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주의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책에서 말하는 미래가 곧 온다면요. 젊은 마음으로 살면 젊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실제 몸이 젊어졌기 때문에 젊은 마음이 드는 거죠. 몸이 가볍고 건강하면 의욕도 솟아나고 일도 더 잘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진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켈로 교수는 120세에서 150세까지 평균 수맹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일어나지 않은 젊은 몸으로 그렇다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좀 서글프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을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위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는 젊다. 젊어질 수 있다. 곧 나온다. 이런 기술이. 알겠습니다.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샵 뉴스, 세계의 미연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